지금 건대 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내선 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승객님의 자력을 제외해 정하기 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객님의 자력은 저장에 대해 외로운 기술을 지원하여 넣으셔도 됩니다. 승객님의 자력은 지민이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겠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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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건국 유니버시티. 건국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불닭하실 구입문 닫습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but I can't do it. They always have to go for it. I don't know. It's a very difficult task.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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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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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루 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루 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루 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하루 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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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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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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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설릉. 설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수원이나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은 설릉역입니다. 설릉역입니다.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지고사기 바랍니다.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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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휴대 법원 검찰청역입니다. 내리실불은 오른쪽입니다. 대화나 쿠파발 5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 대화가 있는 곳에서 8호선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쁘는 오른쪽에서 3호선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대화는 중앙을 가볍게 가능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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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전동차와 승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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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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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은 전동차와 승강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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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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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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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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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신대방, 신대방역입니다. 내리실불은 오른쪽입니다. 신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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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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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방, 신대방. 신대방. 신대방, 신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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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역은 대립, 부로부천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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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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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나온 도 spared 창물과 주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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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misunderstood. 출입문 닫습니다. 소신분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추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당산, 당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개화나 중앙보은병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당산, 당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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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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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충정로, 경기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The doors are on you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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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 can bridge the light. The door can bridge the line. The door can bridge the line and the road. The road can bridge where you can get it.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유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다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왼쪽은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시스템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마모레크 시청, 시청역입니다. 이 여강,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여름은 일찍 일고, 아이비게이 기어보는 도로, 느리실보는 오븐쪽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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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을지로 삼가, 을지로 삼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배와라 쿠파발 5분 방문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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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순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무원 디딕역입니다. 미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진정, 사당, 오위도 반면은 4호선입니다. 바와라 하남 검단산 마천방면은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신당.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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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상왕십리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상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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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상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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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다음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다음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문산이나 용문 방면은 경위인 중앙선으로, 청량인 수원 방면은 소인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왕십리 성동구청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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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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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성수. 성수역입니다. 계속해서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고, 1호선이나 우이신설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가나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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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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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